경남 밀양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시민단체를 통해 공식 입장을 전했습니다. 최근 유튜브에 가해자 신상이 공개된 데 대해서 자신은 동의한 적이 없다며 잘못된 정보로 2차 피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내용을 전해준 시민단체는 국민의 알 권리보다는 피해자가 일상에서 평온할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지난 1일 한 유튜브 채널이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며 20년 만에 다시 조명된 경남 밀양 성폭행 사건. 고등학생 44명이 여중생 1명을 약 1년 동안 성폭행한 이 사건은 가해자 가운데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에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피해자 가족 측의 동의를 받았다며 가해자 신상 공개를 이어갔습니다. 이어 다른 유튜브 채널이 사건 파악을 판결문을 일부 공개하고 피해자 통화 음성을 영상에 올렸다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사건 피해자가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한국 성폭력 상담소를 통해 밝힌 입장에서 피해자는 유튜버들에게 사건 공론화를 요청하거나 동의해 준 사실이 없다며 동의나 보호 없는 이름 노출과 비난 등은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신상으로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유튜브 채널에 대한 규정, 위반 여부를 곧 침의할 예정입니다. SBS 최승훈입니다. 신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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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